다음 소식은 오늘 마침 또 정확한 정보가 나왔어요 나운랩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어디라고 되어있는데 나왔죠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나운랩 애니메이션은 미국에 있는 change.org라는 사이트에서 청원이 있었어요 22만 명이 청원을 했어요 애니화해달라고 진짜 많다 22만 명이 청원하더니 부럽네요 그렇죠 미국에 애니메이션 전문 웹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운랩 애니메이션 도메인 정보가 나왔다 라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미지를 보여준 거예요 뭐야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나? 솔로레벨링-아니메닷.net 지금 이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pv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에 소드아트-온라인닷.net 여기서 등록한 레지스타를 아래 보이시죠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gmo 인터넷에서 gmo 인터넷이 우리나라로 치면 kt같은 곳이거든요 그 인터넷 보급자인데 거기서 등록한 도메인이다 정도까지만 공개가 돼 있어서 혹시 혹시 소드아트 온라인 만든 데서 나운랩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 소드아트 온라인 밑에 gmo 보시죠 여기 솔로레벨링 gmo 보시죠 근데 알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도메인 등록한 회사가 같다는 거고 이걸 제작하는 곳이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근데 하필이면 오늘 pv와 함께 제작사가 공개됐습니다 소드아트 온라인을 만든 a1픽쳐스가 제작을 맡았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년에 2023년에 공개를 하기로 2023년 내년에 공개를 한다 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a1픽쳐스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a1이었을까? 나운랩 애니와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액션이죠 액션이죠 근데 액션 명가라고 부르는 곳들이 있잖아요 3대 액션 명가 꼽아가지고 와파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에 안 들어가요 a1이 근데 왜 하필이면 a1이었을까? a1의 모기업이 애니플렉스에요 애니플렉스의 모기업은 소니픽쳐스에요 아하 근데 소니픽쳐스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크런치롤이라는 곳이에요 뭐하는 곳이죠? 크런치롤은 북미 최대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사이트입니다 보이죠 이제? 보이네요 글로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a1을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작을 어디에서 잘할 것이냐만 보면 왜 a1인가인데 어디에 얹을 것이냐를 보게 되면 보이는 게 있군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한방에 뿌릴 수 있는 OTT 같은 느낌의 스트리밍 사이트 그걸 위해서 여기를 컨택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 그리고 일단 북미 유통 경험도 있고 경력도 있고 역량도 있는 곳의 관계사에요 그리고 올 상반기 내내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비히어로 히어로 만화가 아닌 작품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나온 랩 1, 2, 3권이에요 그러면 북미로 무조건 가야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a1이 아니었을까 사실 뭐 이제 대형 애니화가 만화 원작으로 나온 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웹툰으로는 거의 물론 이제 가도화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의 탑 너무 좋았죠 또 한편으로는 그 규모나 그 가도화와 어떤 신노각 이런 것들은 처음으로 문을 열고 부릉부릉 하는 느낌이었다면 그 열린 문으로 한번 세게 간다라는 느낌으로는 이게 처음인데 이제 감화가 새로워요 되게 맞아요 초중고 내내 봤던 그 수많은 일본 만화들의 애니화 보면서 느꼈던 그런 그 감동과 부러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나온 랩이 갑니다 맞습니다 신노각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시장을 개척한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본다 당시가 또 코로나 한창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에다가 작품을 만들라고 요청을 하고 그걸 제작을 한 다음에 그걸 제작을 해서 확인을 하고 스트리밍 하기까지 크게 지난한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국가 간에 왕래도 자유롭지 않았고 일본은 심지어 입국을 막기도 했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었다는 데 굉장히 큰 점수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결과물도 크게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다 끝나고 난 뒤에 저희가 또 엔데믹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시기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걸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계좌문인 나도 계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